아 나도 그것을 잡아먹게 버렸다 지켜준다고 크게 원하는 거야 멀쩡하네 골든 타임에서 그런 건가 정부 공식 발표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잡아먹히지 않고 보름이 지나면 일단 안정계에 져버린다 인간과 괴물 사이에 위태롭고 불안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존재를 특수 감염인이라고 불렀다 차연수는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필요하죠 난 이용당할 뿐이야 내가 괴물이 되면 당신들을 해칠까요? 괴물은 괴물일 뿐이야